아저씨, 박하수 한 병 드실래요? 제가 말친구 해드릴까요? 여인네가 다가왔다. 허락할 이유도 권리도 없지만 여인네가 옆자리에 털썩 쥐저앉았다. 저는 서대문에 사는 주은예라고 해요. 무슨 슬픈 일이 있나봐요? 하며 접근했다. 아니요. 전 감성적인 사람이 좋더라. 제가 말똥무해 드릴 테니 박하수 한 병 팔아주세요. 3,000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백화 문상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탑골공원의 로맨스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문상희 작가님은 시와 수필로 등단을 했고 고운글 문학회 카페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창작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탑골공원의 로맨스 백화 문상희 호라비 김청호는 간밤에 마신 술로 쓰린 속을 달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오늘은 다른 날과 조금 다르다고 느꼈다. 텅 비어있는 냉장고만큼이나 자신의 의의나 마음도 허우롭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 오늘이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게 무엇인지 정호는 알았다.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다. 아내는 이미 10년 전 정호 곁을 떠났다. 생일날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이 생각났다. 60대 중반까지 살아왔지만 마누라 죽고부터 아내가 끓여준 그 미역국이 너무도 그리웠다. 그 후로 정호는 생일날에 미역국을 먹어본 일이 없다. 며칠 전인가 시장에서 사온 김치, 멸치볶음, 마늘종이 전부였다. 어젯밤 끓여둔 콩나물국에 대충 밥을 말아 먹었다. 다시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혹시라도 친구 명수의 문자가 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명수의 문자는 없었다. 명수는 늘 그런 식이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 명수의 생일을 잊어버린 적은 없었다.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뒤틀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빈 가방을 둘러매고 무작정 집을 나와 사가정역에서 전철에 올랐다. 7호선을 타고 군자에게 내려 5호선으로 갈아타고 종로 3가역에 내려 탑골공원으로 갔다. 오늘 또 장기판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온 탑골공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또한 수많은 세월동안 다녔어도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정원은 친구 하나 만들지 못했다. 새벽에 비가 온 탓인지 오늘은 사람도 별로 없었고 공원 한 바퀴를 휙 둘러봐도 재미가 없어 구석진 빈자리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다. 흘러가는 구름에 번지는 먼저 간 마누라의 얼굴 생일인 오늘따라 더욱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느낌에 고개를 들리는 순간 아저씨 뭐하세요? 하는 소리에 정원은 화들짝 놀랐다. 머뭇머뭇 고개를 돌려 옥기수로 눈물을 훔쳤다. 아 그냥이요. 아저씨 참 멋있게 늙어가시네요. 바카스 한 병 드실래요? 제가 말 친구 해드릴까요? 하며 다가오는 여인네가 있었다. 허락할 이유도 권리도 없지만 여인네가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는 서대문에 사는 주은예라고 해요. 무슨 슬픈 일이 있나봐요? 하며 접근했다. 아니요. 그냥 하늘을 보니 살아온 날들이 허망하다고 느껴져서 눈물이 났답니다. 아이고 아저씨 무지하게 감성적이네요. 정원은 묵묵부답 먼 하늘의 시선을 고정했다. 아이고 난 감성적인 사람이 좋더라. 제가 말 동무에 드릴 테니 바카스 한 병 팔아주세요. 삼천 원이면 돼요. 그제서야 정원은 말을 했다. 아주머니는 곱게도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이고요. 아저씨 저도 사연이 많답니다. 허성세월 보내다가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이 나이의 여자가 뭘 해서 먹고 산답니까? 먼저 시작한 친구가 파고다 공원에 가면 친구도 만나고 또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부터 쑥스럽지만 이렇게 바카스를 팔고 있답니다. 정원은 마지못해 주머니를 부스럭부스럭 뒤져 오천 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 들었다. 아이고 멋쟁이 아저씨는 역시나 뭔가가 틀려요 하며 마개를 따서 입가에 들이밀어 주었다. 바카스 한 병을 마시는 동안에도 주절주절 여인은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고 양심도 있답니다. 이 다음에 만나면 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그나저나 아저씨는 날마다 여기에 오시나요? 주말에만 무료해서 가끔씩 나온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평일에는 집에서 액세서리 구슬개는 부업을 해요. 공휴일만 여기에 온답니다. 아, 그래서 화려하고 예쁜 목걸이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 근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하며 주은혜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들었다. 아저씨, 오늘 제가 오천원 값어치는 했죠? 예, 했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성함은 알아야 이 근처에 와서 아저씨 이름을 불러 찾을 수가 있죠. 아, 네, 저는 정오, 김정오라고 합니다. 이왕 이름도 알았으니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해코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래전에 만든 것이라 꼬질꼬질하지만 제 명함을 드리지요. 정오가 그렇게 말하자 명함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악수를 청했다. 박카스 아주머니는 정오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두 손을 꼭 쥐고 흔들며 정오 아저씨 이 다음에 또 만나기로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면서 정오 손을 흔들었다. 정오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서야 여인은 손을 놓고 총총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얼마만에 잡아본 여인의 손길인가 체온이 사라질까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정오는 또다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임자 미안하구려 임자 떠나고 처음으로 잡은 여인의 손이 꼭 당신 손을 잡은 듯이 따뜻했소. 정오는 쓸쓸한 마음으로 허공만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오는 아직도 여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눈을 감아도 떠도 여인 내와 죽은 마누라의 얼굴이 교차해서 자꾸 떠올랐다. 물론 상업적으로 접근한 여인 내지만 예전에 박카스 아줌마와는 여러가지로 달랐다. 우선 젖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말투에 나와 같이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는 듯 수다 속에서도 눈동자에 비애가 담긴 모습이었다. 박카스 한 병과 5천 원을 맞바꾼 태화지만 마누라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일주일 내내 여인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어이 정우 요즘 뭐하며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네. 혹시나 박카스 파는 그 여인 내일까 하고 전화를 받았을 때 명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집에 있는 게 무료해서 요즘은 종로에 간다네. 자네도 심심하면 같이 가보세나. 자네는 집이 천호동이니까 군자에서 만나면 된다네. 그래? 난 말로만 들었지 탑골공원에 가본지가 수십년이 넘었다네. 그렇다면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같이 가볼까? 그러세 친구 언제 어디서 만나면 되겠는가? 그럼 점심 일찍 먹고 한시쯤에 군자역 안쪽 가판대에서 만나세. 내성적인 성격에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유일하게 연락하는 고향 친구 최명수다. 군자역 의자에 앉아 신문을 뒤적였다. 그때 등 뒤에서 명수가 등짝을 툭툭 쳤다. 정호 오랜만일세? 아이고 반갑네 명수 그래 자네 덕에 탑골공원 구경이나 해봄세 전철을 자주 이용한 덕분에 정호는 자리가 헐렁한 곳으로 안내를 했다. 자리에 앉으며 명수가 말했다.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길잡이 전문이구먼 그래? 허허 나야 뭐 할일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그렇구먼 그래 나는 맨날 집앞 공원이나 나가서 길을 모른다네. 맞아 자네는 옛날에도 길치였었지 하하하 오랜만에 만났으니 막걸리 한잔 대접하겠네. 종로 3가에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니 낮시간이지만 포장마차 노조면 웅성웅성 벌써 만원이었다. 저기 구석지에 자리가 하나 비었구먼 저리로 가세나 명수 그래 정오 자네 덕분에 막걸리 한잔 해보세요. 아주머니 여기요 이 집에서 자라는 골뱅이 무침 2인분 하고요 우선 막걸리부터 한 병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캬 자네하고 술잔 부딪는 게 언제인가 모르겠구먼 말수가 적은 정오도 명수를 만나면 말문이 트였다. 술잔을 몇 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명수가 개걸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친구야 야외 포장마차에 먹어보는 낮술도 맛이 기가 막히는 구먼 이 골뱅이 무침도 참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맛있네 그려 자네 덕분에 오늘 내 입이 호강을 해내 고마우이 음식이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일세 사람들이 계속 밀리고 빌려와서 민망한 마음에 1인 1병씩 마시고 안주도 설거지하듯 깨끗이 비우고 뒷사람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머니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 꼭 오세요. 여기가 탁골공원 후문일세 한 바퀴 돌아보세나 명수는 눈이 희둥그레졌다. 야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나도 이제 노인네 축에 들지만 대단하구만 그래 그렇다네 여기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 시절 중동에서 월남에서 총을 쏘고 또 삽자로 들고 피 땀 흘리며 배고락 하면서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이 나라 부강국가를 만드는 역전의 용사들이 아닌가 암 그래 그렇지 자네와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정오는 자주 와서 정이 든 그 자리로 명수를 안내했다 명수 자네는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가 아닐세 그저 심심할 때 배워둔 초보 실력이지 저기 저쪽에 돈 내기 바둑과 장기 두는 사람이 전문 다짜라네 행여 저기서 절대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지 말게나 저 주는 척하며 질질 끌다가 판이 끝날 때쯤 이겨서 저 노인네들 주머니 돈 끌어서 먹고 산다네 저기 구석에 가서 얘기나 하세 이것저것 안부를 부르며 고향 얘기 등 한참을 하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은 안 오시나 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며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주은혜였다 아 네 그러시군요 여기로 앉으세요 어이 명수 인사하게나 여기 말동무 해주는 박카스 아주머니라네 네 안녕하세요 정우와 같은 고향 친구인 최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은혜입니다 하고 서로의 첫인사가 오가고 정우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둘이니 박카스 두 병 주세요 하고 정우는 주머니에서 만원권 지폐를 꺼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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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두 병에 5천원만 받을게요 명수가 명수가 나서서 한 마디를 건넷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아닙니까 내일이 일요일인데 춘천 여행이나 가 볼까요 춘천의 친구가 닭갈비 가게를 한답니다 정우야 정우야 자네도 알지 옛날 윗동네 살던 꼴통 이 주성이 말일세 그래 주성이가 닭갈비집 한다고 그랬었지 아주머니 어때요 하루 박카스 파는 돈은 드릴게요 오늘은 술과 박카스 까지 정우 이 친구에게 얻어 먹었으니 다음엔 제가 한턱 쏠게요 하며 군인연금 많이 받는 자랑에다 너스레를 떨었다 그 대신 우리가 둘이니 아주머니도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셨다 한참을 뜸 들이다가 아주머니가 대답을 했다 네 그래 보지요 친구에게 전화 좀 해볼게요 하며 조금 떨어져서 한참 전화를 한 후 되돌아왔다 친구가 나오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생계가 달린 문제라 장사를 접고 가야하니 그냥 따라갈 수도 없고 어차피 저는 하루에 박카스 열 대병 팔아요 그 친구도 경마장에서 박카스 팔아서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 염치없지만 용돈 좀 푸짐하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주은혜의 오케이 대답에 신명이 난 명수가 말을 했다 그럼 내일 그럼 내일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이번에는 길을 잘 아는 정호가 나섰다 어차피 춘천을 가려면 청량 이역으로 가야 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도 그러니 열 시쯤 만날까요 네 좋습니다 하고 주은혜가 대답을 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일어나서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명수와 정호는 전철로 향했다 다음 날 네 사람은 경춘선 청춘열차에 올라탔다 컴퓨터 자라는 명수가 이미 기차표 예약을 했으니 열차에 올라 지정 좌석에 앉아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육군 준위 최신 최명수라고 합니다 군대 생활만 35년을 해설이 제가 사회물정에 좀 어둡습니다 그러니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정호도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에 기분이 들떠서 명수가 한 말에 피드백으로 보충 설명을 했다 여자분들이라 군대 생활을 모르실 테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육군 원사라면 자랑을 할만도 합니다 부사관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고 장교로 치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장군급 입니다 바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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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주은혜가 말을 이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은혜입니다 은혜씨는 탑골공원에서 어제 만났지만 이름도 곱고 마음씨도 참 고울 것 같아요 하면서 명수는 화색으로 반겼다 아이고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며 옆에 있는 친구인 춘이를 소개했다 춘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제 친한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춘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탑골공원은 은혜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과천 경마장에서 박하수를 팔고 있답니다 40대 같이 보이는 춘이가 인사를 하자 입담 좋은 채 병수의 달변이 이어졌다 어쩐지 예쁜 얼굴에 옷차림에 이름까지도 소설책에 나오는 성충양 아시마님을 꼭 빼어 닮았습니다 그려 아이구여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낙하산도 없는데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고 기분이 업된 춘이가 너스레를 늘어놓았다 은혜씨는 어제 봤다지만 정오 자네도 인사를 해야지 네 저는 김정오입니다 오늘 연금 빵빵한 명수가 한턱 쏜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켜보던 춘이가 나서서 한마디를 거들었다 허허허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씨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다시 바통을 받은 명수가 말했다 정오와 저는 58년 멍멍이 뛰입니다 여러분께 나이를 부르면 실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충 나이가 어떻게 드십니까 아이구요 도친개친 입니다 저희보다 몇 살 우이니 그냥 오빠라고 부를게요 하며 춘이가 말을 대받아 쳤다 청춘열차는 전철과 달리 정차역도 적고 속도도 빨라 이야기 산매경에 빠져있을 때 벌써 남춘천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남춘천역을 빠져나오자 커다란 아치영 육교에서 여인네 둘이서 즐거운 합창을 했다 와 멋지네요 어릴 때 수학여행 와보고 처음이에요 호호호 춘이는 기분이 들떠서 간드러지게 웃었다 길친 명수가 고향 춘천길은 자신이 있다는 듯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친구네 가게입니다 하고 앞서가며 안내를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게는 조용했다 주인장 주인장 이소이까 명수의 장난스러운 일갈에 놀란 듯 주방에서 일하다가 얼굴을 돌리는 고주성 사장이 아 너 명수 아니냐 어쩐 일로 전화도 없이 찾아왔냐 여하튼 반갑다 반가워 친구야 하고 맞아주었다 그래 주성아 여기 정호도 왔는데 국민학교만 같이 다니고 서울로 전학을 가서 잘 모르겠지만 잘 기억하면 알거다 그래 그래 기억이 난다 저기 아랫마을 애딴 집에 살던 김정호 맞지 그래 반갑다 반가워 그렇게 춘천 출신 친구들의 인사가 오가고 주인장 고주성이 인심을 쓰듯이 닭갈비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네 명 사인분은 무상으로 줄 테니 음식을 추가하거나 나머지 술값은 내고 가거라 오케이 좋지 좋아 역시 고향에 오니 춘천 친구 인심이 최고네 최고 명수가 그렇게 해쳤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지고 주인 주성이가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언제나처럼 서비스맨십에 인사를 했다 아 참 주사장 서로 인사나 나누세 여기는 주은혜시고 이쪽은 성춘이시라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도 자주 놀러오세요 은혜와 춘이도 반갑다는 인사가 오가고 난 후 닭갈비를 안주로 막걸리 술잔에 건배를 내쳤다 내숭을 떨던 춘이와 은혜도 차츰 술기운이 올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창단을 바쳤다 자리의 리더는 역시 군바리 출신의 입담 걸걸한 명수가 도맡아 했다 계산을 계산을 끝내자 주성이 말했다 어이 명수친구 우리 가게와 춘천시가 연동해서 운영하는 관광버스로 춘천 명성지를 드라이브하는 행사가 있다네 그러니 내가 표 넉장을 줄테니 이왕 온거 고향 구경도 하고 가게나 땡큐지 땡큐 아까 닭갈비는 공으로 먹었으니 2인분씩 4개 포장해서 주게나 이따가 가져갈게 명수가 카드를 내밀며 또 거드름을 피웠다 얼큰한 기분으로 다선 춘천 호반 관광 코스였다 버스에서 둘 둘둘 짝을 맞춰앉더니 호들갑이었다 명수는 주머니에서 돈봉투 두 개를 꺼내어 옆자리 춘희에게 건네고 찡끗하고 윙끗까지 하며 다음에 시간 내서 또 오도록 합시다 라며 청춘 작업을 시작했다 네 고맙습니다 오빠 춘희의 대답 뒤로 정호가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명수야 너 오늘 오바하는 거 아니냐 걱정 마라 친구야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담딸이면 또 연금이 나오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에 아주머니 둘은 장단을 맞추느라 호호호 하하하 애교를 떨며 호들갑을 떨었다 특히 춘희는 명수의 팔짱을 끼고 착 달라붙어 호구를 만났다 싶은지 웃음꽃이 피었다 관광버스 여행을 마치고 주성이 가게에 들러 닭갈비 닭갈비 포장 박스를 들고서 다음에 또 들리마 하는 인사를 건네고 다시 청량이 역에 도착해서 드런드런 얘기를 시작했다 닭갈비 박스 한 개씩을 들고 아쉬운 이별과 함께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따르릉 따르릉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폰은 어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져서 전원이 꺼졌는지 오랜만에 집전화벨이 울린 것이다 전화할 데도 없는데 혹시나 반가운 주은혜의 전화가 아닐까 생각하며 얼른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네 여보세요 그러나 엉뚱한 전화에 기대가 일순간 무너졌다 여기는 하늘대학교 병원입니다 김정호씨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은혜라는 분이 대퇴부 골절로 입원을 했는데 김정호님을 보호자로 올려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입원수석을 좀 밟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래 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인사도 하고 헤어졌는데 혼자서 중얼중얼하며 대충 옷을 갈아입고 시인의 하늘대학 병원으로 길을 재촉했다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해서 은혜에게 자초지종을 들어야 하겠기에 병원에서 전해 들은 대로 먼저 본관 505호 입원실로 들어섰다 이인실 침상이라 은혜의 얼굴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아니 은혜씨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제 잘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요 은혜는 민망한 얼굴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네 제가 어제 잘 못먹은 술을 먹은 데다가 저희 집이 산피탈이라 계단이 많아서 닭갈비 박스를 들고 띠뚱거림에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그만 굴렀답니다 정신도 없고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119에 전화를 해주셔서 이 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계단을 서른개도 넘게 굴러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리뼈가 골절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고요 큰일 날 뻔했군요 그래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자식도 없고 혼자서 살다 보니 딱히 연락할 곳도 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서류에 정호씨를 보호자로 기재하고 기부서와 치료를 받았답니다 춘희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무리를 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어쩔 수 없지요 그나저나 저보다 돈 많은 명수한테 연락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니에요 정호씨 별 말씀을요 저는 명수씨보다 정호씨가 친근하고 진실대보이고 소박하셔서 더 편하답니다 아이구요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을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춘희도 연락이 됐어요 춘희는 명수 아저씨하고 애인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춘희는 예쁘고 여우같은 짓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명수 아저씨가 적극적으로 사귀자고 했대요 둘이는 무슨 궁합인지 몰라도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저에게 자랑을 들어놓았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일단 내려가서 입원서류에 사인하고 올게요 하고 아까 받은 전화대용이 생각나서 얼른 원목가로 내려가 입원수옥을 마저 밟았다 담당 주치의 발로는 대퇴부 중간 부분에 골절이 되어 움직이면 뼈가 빨리 붙을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다리 전체에 기부스를 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3주간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호는 앞이 캄캄했다 부부도 아닌 정호가 어찌 대소변을 받아낸단 말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은혜씨 제가 남자라서 여러가지로 불편할 텐데 주변에서 간호를 해줄 여자분이 없을까요 네 없답니다 춘희는 늘 바쁘거든요 옛날에 알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연락을 안하고 살다 보니 지금은 연락처도 모른답니다 안 그래도 또 다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들도 가정이 있고 해서 그런지 소식이 없답니다 정호는 난감한 일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정호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호사님 말로는 소변줄은 그대로 두고 소변 주머니가 차면 주머니만 바꾸라고 하셨고요 기저귀는 간호조무사가 갈아주신다고 했답니다 그 대신 간호조무사 비용은 이번 기간에 하루 3만원씩 추가된다고 그러셨어요 정호는 난감해서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다 환자식을 같이 먹으며 잠은 병상 간이 침대에서 자고 기저귀를 갈 때는 민망해서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 간호조무사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곤 했다 정호씨 민망한 꼴 보여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은혜씨 춘천에 같이 가자고 한 우리도 책임이 있으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병 간호를 하다 보니 조금씩 정이 들어 대화체도 가족처럼 격의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간호사나 주변 사람들도 부부로 알게 되었다 3주 퇴원 날짜가 가까워질 때 병원 원무가에서 군의 전화로 호출이 왔다 병원비 내일 계산하시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원 예약 날짜 받아서 2주 후 기부수 풀어야 하니 꼭 보호자와 함께 오세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품은 채 원무가 직원의 계산서를 받아들고 보니 입원비와 치료가 약 350만원이 나왔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었다 어쩌다 내가 자기 자신도 수수르지 못하는 주제에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의 보호자가 되었나 치료비를 대신 내줄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정말로 난감한 일이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입원실로 올라와 은혜에게 계산서를 건넸다 은혜씨 병원비가 꽤나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정호는 재지은 사람처럼 빽풀린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다 아이구여 제 생각보다 병원비가 훨씬 많이 나왔네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50만원밖에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카드값을 못 갚아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지금은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 정말 큰일이네요 묵묵히 지켜보던 정호도 너무나 난감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빠를 이어갔다 그러시군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도 제가 실비보험은 드러났답니다 일단 병원비 해결을 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아이구여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호도 일말의 희망이 보이자 반색을 했다 춘희는 저번 달에 막내딸 대학교 입학 등록금 내야 한다고 돈이 돈이 모자란다고 제게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못 빌려줬으니 춘희도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정호 역시 맥풀리는 말로 대답을 이어갔다 네 그러시군요 정호씨 죄송하지만 명수씨에게 부탁좀 하면 안될까요 글쎄요 아마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도 제가 전화는 해보겠습니다만 명수가 매달 연금을 받고 있으니 가끔 술은 산답니다 특히 여자들에겐 더 잘 사주지요 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은혜도 맞장구를 쳤다 예전에 제가 사는 월세방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500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방을 빼달라고 해서 명수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하는 말이 연금 받아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저축을 해놓은 돈은 없다고 그랬답니다 아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던데 실속은 없군요 그리고 오래된 명수네 집을 수리한다고 할 때 목돈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돈도 은행에 대출받아서 했다고 하니 분명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할 말을 잃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은혜가 말을 했다 어떡하든 병원비를 계산하고 실비보험을 타면 해결이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오가 작심한 듯 대답을 했다 할 수 없이 제 집주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월세 보증금을 탄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볼게요 은혜씨 전화 좀 빌려주세요 어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집에 두고 왔답니다 어머나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우린 왜 그럴까요 둘이 여기 있어요 휴대폰 정오는 밖으로 나와 병원 군에 한적한 공원 펜치로 가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 지하방에 사는 김정호 입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혼자 사는 여동생이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3주간 기부수를 하고 입원을 했답니다 딱한 여동생 처지를 생각해서 제가 병원비라도 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간호를 하다 보니 막노동이를 못 나가 돈이 없어서 전화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은 슈퍼를 하시니까 여윳돈이 있을 것 같아 전화 드렸습니다 이자는 매달 월세와 함께 드리고요 원금은 벌어서 꼭 갚을 테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씨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네 300만원 입니다 네 알았어요 그 대신 보증금만 믿지 말고 약속은 꼭 지키세요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알았으니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자는 5부 알죠 매달 15만원씩 월세와 함께 꼭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지만 기분은 기쁨 반 서글픈 반이었다 슈퍼를 하는 50대 집주인은 돈 좀 있다고 언제나 고자세로 거들먹거렸다 은혜씨가 가지고 있는 50만원과 집주인이 보내온 돈을 찾아 병원비를 원목가에 수납했다 다시 입원실로 돌아와 자초지종 사연을 은혜에게 전했다 은혜는 고마움에 흐느키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정호씨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 우리도 책임이 있죠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은혜씨가 말했다 좀 전에 춘희와 명수씨도 다녀갔답니다 조금 전 정호씨가 은행에 갔을 때 꽃과 음료수를 사들고 왔다가 둘이 바쁘다고 먼저 갔어요 정말 세 분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며 은혜는 감사 인사를 자꾸 연발했다